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배워 보실 동작은 스택 핏 푸시업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쪽 발끝을 반대쪽 뒤꿈치에 올리고 아래쪽에 있는 발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푸시업 동작을 하는 거죠 팔꿈치를 굽혀서 가슴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엉덩이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동일한 푸시업 동작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동작은 역시 한쪽 발의 체중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복부에 또 하체에 많은 부하를 주면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슴에는 더 많은 힘에 집중이 생겨서 효과적인 가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익숙하지 않은 푸시업 동작이라 다소 생소하죠? 역시 푸시업 동작도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푸시업도 우리 신체에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체를 다양하고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